김용택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데서 온다 강원덕 풀립들이 도단하며 아침 햇살에 빗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립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 그늘 속 산벅꽃은 피어서 휘다 누가 알야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젊은 산날에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꽃이 된다는 것을 소음이 된다는 것을 아픈의 산들 아픈의 산들 아픈의 산들 감사합니다.